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공부천안, 기호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천천히 혼자서 문제를 푸는 영상입니다. 해설 없이 문제와 답만 짚어드릴게요.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된다. 정답은요?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 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 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정답은요? 3.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명의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뭘까요? 2번 방문요양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요?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요? 1번 신체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가 동기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양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대상자 스스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바로 동기유발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 침해받았을까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요? 5번이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 가출에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이죠.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을 권리는 침해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 3번이죠. 노동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요?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요? 4번이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요?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욕장이 너무 심하시니 욕장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용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의 기간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5번이죠? 저의 기간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요? 4번이죠?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 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단, 바로 검사를 받는 게 아니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요? 4번이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되기 쉽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시기 권장 5. 정제된 저자녀 시기 권장 정답은 뭘까요? 3. 채소와 과일 권장이 되겠습니다 자녀 시기 권장해요? 저자녀 시기 권장해요? 대장암은요? 자녀 시기를 권장합니다 신부정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요?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잔요량 증가 2. 방광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요? 1. 잔요량의 증가 둔부에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대어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요? 3번이죠?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끌어서 잡아당겨서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에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대칭인지 확인한다 정답 딱 나와야 되죠? 1. 빈혈 2. 뇌졸중 3. 심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요? 2번 뇌졸중 되겠습니다 산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급격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요?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죠 급격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주의력이 떨어지죠 오른쪽 눈에 농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압력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식사하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당뇨병 대상자 발톱은 일자로 잘랐죠 인슐린은 주사로만 놀 수 있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해서예요 단백질류는요? 매일 먹죠 매 끼니마다 먹습니다 칼슘제는 비타민 D랑 먹어야겠죠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준비 운동은 10분 정도 해야 됩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계능이 좋아져요 5. 체육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 뭐죠? 2번입니다 5.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두 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이전에 먹던 약은 먹지 않고 새로 처방받은 약을 먹습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오른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요? 3번이죠? 새벽보다 낮시간에 운동한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 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요? 객관적으로 작성된 거 3번이죠? 오전 10시에 단감 한 개를 다 먹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었을 때 2.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 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에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야 하겠죠?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죠? 5.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요? 3번 맥박수가 감소합니다 혈압 떨어지자 맥박수 떨어지자 피부는 푸릇스름해지고요 소변량도 감소하죠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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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